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충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석유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여러가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분명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의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조금 떼인 상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시몬은 날이 새도록 그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길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요 여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분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어부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몬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있었던 라삐들 중에 조금 뛰어난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때 배도 빌려드렸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쪽 업계에서는 지금 몇 년 차인데 내가 그물질만 몇 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질을 하고 나왔다는 것을 아마 이분도 보셨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었고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 옆 배까지 빌려서 다 물고기를 실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맞이한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경험 자신이 체험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자신의 이성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던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전까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자신의 체험에 의지하여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던 것이 교만의 죄였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같이 되어보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그 관계를 깨어뜨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앞선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분명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랐던 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이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인데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 큰 기쁨으로 예수님과 또 그 일행들을 잔치를 벌여서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쏟아 부어서 그들을 대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리였던 레위가 당시 하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납세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세리가 되려면 그들에게 큰 돈을 납세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돈을 취해서 납세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또한 세리였던 자신들도 유대인이면서 세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고 언제나 허탈감이 있고 공허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리들 레위보다 오늘 종교 지도자였던 석의광과 바리세인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살던 이 석의광과 바리세인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새 포도주도 버려지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듬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영을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마을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나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자 예수님 바로 앞에 갈 수 없었고 그들은 그 침상을 메고 집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 바로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육신의 병이 치료되거나 삶의 문제가 조금 나아지거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체험한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 부어주시는 마음은 한국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살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6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초고속 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되자 너도 나도 그것이 맞는 것이냐 무조건 성장에만 목을 메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를 넘어가며 양적인 성장이 완만해졌을 때도 또 많은 교회들이 쇠락했을 때도 계속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성에 따라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터지고 나자 한국교회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만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목회자들부터 자신의 실상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정결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모두 다 밝혀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외부적인 요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체험과 또 외부적인 요인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로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성결한 영을 부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모든 일들이 목회자들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결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응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깨닫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성렬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